경호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경금에게 신축년의 천간인 신금은 겁제가 됩니다. 겁제의 기운은 일간이 목표로 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빼앗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간에게 없는 의미나 양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일간의 기운을 다른 느낌에서 지지해주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경금에게 신축년의 신금은 같은 금기운이지만 추가적으로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주원국에서 이미 비겁의 기운이 강하다면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고 결과에서의 결실을 나누어야 하는 기운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거나 욕심이 과해지고 주변으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겁의 기운이 과대해지거나 혼재되어 작용할 때에는 일단 그 다음의 기운인 식상의 기운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호일주는 일지의 정관이 위치하면서 일간의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경호일주는 식상의 기운을 통한 비겁 혼잡을 풀어가기보다 인성의 기운을 통해 관성의 기운을 완충하고 비겁 혼잡의 기운을 다독이면 좋습니다. 다음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정인이 됩니다. 특히 축토는 금기운의 고지인 만큼 금기운을 흡수하기도 하고 금기운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 고지에 암장된 기운을 꺼내 쓰기 위해서는 그 고지의 기운이 중과 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기운을 뿜어나가야 그 잠재된 기운이 분출하게 됩니다. 일단 경호일주에게 신축년은 일간과 청간으로 금기운이 위치하면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가 중이나 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축토에 보관된 금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호일주는 일지의 오화의 기운이 위치하면서 축토의 기운을 화생토로 생해주고 축토의 기운은 다시 토생금으로 금기운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경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에 해오던 것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일주의 일지에는 오화정관이 위치해 있어 기본적으로 일간에 대해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일주는 항상 책임의 무게에 대한 마음의 조바심이 있고 보편적으로 정해진 원칙에 대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의 강박이 있기에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따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은 축토 정인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관성의 압박을 적절히 완충해주게 됩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느낌이 있는 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에 비유하자면 영맛살은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단계이고 도화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이며 화개살은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개살은 모두 토기운이 됩니다. 토기운은 생명이 커 나가는 근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명이 끝나는 무덤도 됩니다. 따라서 화개살의 기운은 탄생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유의 기운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다양한 결실의 재능들이 함축되어 있기에 겉으로 표출된다면 또 나람의 큰 명예가 따라오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호일주에게 신축년의 축토 화개살은 집성론의 관점에서 정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면의 직관력이 높아지고 포용력이 커지는 느낌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추대하면서 명예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호일주의 일지 5화와 신축년의 지치인 축토는 귀문관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귀문관살의 기운은 아슬아슬한 긴장상태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느낌 때문에 집중력이 커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감성적 촉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독창적 생각이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상태는 피로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결판이 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한편 경호일주는 일간 경금이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를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기운도 불러옵니다. 천을귀인은 중정이 잘 갖추어진 안정된 상태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경호일주는 신축년의 귀문관살의 부정적인 날카로움을 적절히 중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서 날카롭고 예민해지며 뭔가 마음의 다급함이 커질 때 천을귀인의 느낌을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면 충분히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귀문관살의 기운은 빨리 결판이 나기를 원하는 만큼 빠른 추진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진득한 협상의 판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 적절히 두루뭉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그 긴장의 상황을 즐기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황은 알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결정하지 않을 때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일주는 그간 강하게 자신을 압박했던 원칙들에 대해 조금은 긴장감을 풀고 그 원칙을 어느 정도 흐릿하게 할수록 오히려 그 원칙의 품이 커지고 그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온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경호일주의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묘의 흐름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에 갇히거나 자신만의 영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인색하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좋게 말하면 자신의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계절의 흐름에서 금기운의 고지에 해당하는 만큼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고가 되어 더욱 일간의 기운을 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끌어당기는 흐름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경호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목욕의 흐름입니다. 목욕은 장생의 다음 단계이고 초등학교 무렵의 단계입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기 표현력과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아직은 어떤 보편적 도덕률이나 사회적 원칙이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의 흐름을 성인이 되기 위해 몸을 씻는다고 보기도 하지만 주변 시선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호일주가 정관의 작용으로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틀에 묶여 있지만 또 분위기를 타면 언제든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일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호일주에게 신축년의 흐름에서 들어오는 묘의 기운은 어느 정도 목욕의 기운을 제어해 주게 됩니다. 목욕의 기운과 묘의 기운은 귀문관살의 작용처럼 어색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일간 경금을 기준으로 천을 귀인도 함께 작용하기에 교묘하게 긍정적 승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호일주는 그간의 열정과 의무감으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다시금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서 한겨울 에너지의 응축을 이루는 만큼 또 봄이 됐을 때 더욱 건강하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일주는 주변의 상황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용광로 속에 모두 녹여낼 때 역설적이게도 침잠하는 만큼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심을 속기보다 기존에 해오던 것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관리하면서 다음을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